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10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국어에서 앞에 이제 우리 총평에서도 이러저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제 문학을 시작하는 제 3부, 3부와 4부와 문학. 그래서 지금은 시작하는 딱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총평에서도 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마지막 학력평가 마지막 이제 수능 직전의 진짜 마지막 연습 게임을 치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되게 지겨울 만도 해요. 그렇죠? 진짜 하루 종일 시험을 치고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마스크 쓰고 시험 봐야 하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고달프고 괴롭고 진짜 막 서럽기도 하고 그렇긴 할 텐데요. 진짜로 조금만. 조금만 더 참으면. 그야말로 해방의 날 기분 좋게 즐거운 읽고 싶었던 이 책도 읽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금방 옵니다. 조금 더 기운 내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특히나 이번 문학에서는 약간 신경 써서 풀었어야 할 꽤 까다로운 문제들도 몇 개 있었고 그리고 또 낯선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내공을 자기의 내공을 테스트하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더 실력을 쌓는 그런 그 단단한 공부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자 요거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오늘 두 개 세트 요 3부에서 할 건데요. 첫 번째 세트 1번부터 4번의 현대 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와 나 두 작품이 있습니다. 박두진의 설악부라는 시가 가에 딱 나와 있어요. 박두진 잘 알다시피 청록파 시인이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말에 발표된 시입니다. 설악부라고 하는 제목은요. 설악산 알죠 설악산. 설악산에. 를 소재로 한 설악산에서 쓴 시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부라는 게 원래 한문의 시가의 양식 중에 하나인데 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악산에 붙이는 그런 시 이런 걸로 설악 부 뭐 이렇게 예전에 많이 시 제목들을 지었었습니다. 나의 이기철 길의 노래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일단 가부터 감상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진 그럼 우리가 뭐 해로 너무나 유명한 청록파의 시인 일제강점기 말 뭐 또 해방 직후 이럴 때. 이제 자연물을 여기서도 설악산 같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만 그래서 청록파라는 그 그룹명이 붙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뭐 상징적인 어떤 그 시어들을 통해서도 녹여넣은 대표작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역시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일 부여하는 치맛자락 하얀 눈 바람이 흩날린다. 고리고 봉울이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그랬습니다. 눈이 하얗게 덮인 설산 설악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설악산에서 말이에요 부여하는 치맛자락 그랬습니다 박주진 시인은 남성인데 성별이. 근데 물론 시인과 시적 화자는 성별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시에서는요 읽어보면서 전체적으로 느꼈겠습니다만 시적 화자는 시인하고 동일인이라고 생각해도 좋죠 이런 시에서는요. 그런데 부여하는 치맛자락 치마를 입고 저 산에 올라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삼 년이던가요 그렇죠 삼 년에 보면 좀 이따 보면 나올 텐데 이 설악이라는 산에다가. 화자는 시인은. 모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세 산의 어떤 그 모습 같은 거를 이렇게 부여하는 치맛자락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얀 눈 바람이 흩날린다 겨울이네요 그렇죠 색의 이미지 확 떠오르고요 이렇게 눈 덮인 산 눈 바람이 흩날리는 흩날리는 그런 산을 떠올리게 생각합니다 자 골이고 골짜기고 봉울이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원통한 산이에요 삼은 무릎까지 빠진다 그럼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이 아주 많이 쌓인 그런 산의 모습이네요 나는 여기가.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 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자 일 년 아주 쉽죠 요 일 번호를 달고 있습니다만 이 일이라는 덩어리에서 요 한 년 이게 한 행이자 한 년이죠 그렇죠. 요 일 년의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눈 내리는 막 흩날리는 또 눈이 흩날리는 푹푹 무릎까지 눈이 쌓여서 발이 빠지는 그런 설악산을. 여기가 남극이나 북극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는 겨울에 산 속에 있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연갑니다 파랗게 하늘이 얼었다 여기 이제 흰색 이미지였다가 파란색 하늘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하늘이 얼었대 파랗게 그러니까 이것도 겨울날의 추운 그 이미지하고 통하는 그런 색채 이미지겠네. 하늘에 나는 후 입김을 뿜어본다 왜 겨울날 후 추운 겨울에 산에 가가지고 막 그런 거 해보죠. 화 이렇게 입김이 뿜어져 나갑니다 쓰러짐이 올라간다 고요하다 이렇게 고요하다라고 있어요 고요한 거죠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 태고에 놓여 있다. 태고 태고에 놓여 있다. 태고적. 워낙에 너무 고요한 깊은 산 속이니까 혼자 거기에 외롭게 놓여 있는 게 마치. 아무런 문명의 무슨 이기와도 닿아 있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오로지 눈에 덮인 파란 하늘과 눈에 덮인 산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이게 마치 태고적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너무 고요하기 때문에 나는 외롭게. 태고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충분히 상상이 되네요 그렇죠 깊은 산 속에 혼자 있는 거야. 됐지 멋진 고독인데요. 두 번째 덩어리로 갑니다 삼 년이죠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다니는 갤까 그랬는데 이건 뭐 현대 표기로 하면 갤까 이렇게 썼어야 될 거 같네요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다니는 갤까라고 스스로한테 자문했어 스스로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산만 찾아다니는 걸까. 근데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만 고 뒤에 자 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내 영원한 어머니라고 했거든요. 즉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짝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꾸 이렇게 산만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결국 자기가 이런 산에 묻힐 것을 알기 때문인 거야. 이건 우리가 여러분 올해 연계 그제 수능 특강에 저 끝 쪽에 가면 실려 있는 거사노 투라는 김관식의 시 같은 데에도 그렇잖아요. 삶과 죽음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삶이 비롯되는 곳이자 또 죽으면 가서 묻힐 곳으로 산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 같은 게 여기에도 있는 거지 그죠. 결국 사람은 죽으면 뭐 지금은 이제 그 산에다가 무조건 산소 뭐 매장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때는 이때만 해도 말이에요 일자강점기 말인데. 결국 산에 가서 묻힌 거죠 그리고 이 산은 반드시 산에 가서 산소를 써서 거기에 묻힌다 이것만을 의미한다기보다 더 큰 의미에서 결국에 사람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자연의 대표적인 한 공간이 산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산만 찾아다니는 걸까 일단 결국 죽어서 이렇게 산에 와서 묻힐 거니까. 라고 스스로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결국 자기의 삶이 마무리되는 곳은 산이다라는 산에 산에 아주 큰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폭이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러라. 한 마리 메세도 와 울어라 달 밤엔 두견 두견도 와 울어라 여기 두견 두견도 요거 똑같은 방식 태고 태고의 이렇게 뭐 감탄하는 이런 영탄법에 이런 방법이. 단어를 느낌표 빡 찍으면서 여기 또 활용이 됐네요 그렇죠. 달 밤엔 두견두견도 와 울어라 요 요 사연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겨울인데 화자는 지금 겨울에 있잖아 근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산에 와서 묻히고 나면 내 푸른 무덤에 봄이 오고 그러면 도라지꽃이 피어나고 거기에 뭐 산 나비도 와서 거기에 날아다니고 또 메세도 와서 울고 두견 달 밤에는 두견 새도 와가지고 울고 이러는 그래 결국 자기 죽은 이후에 자연과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합일되는 그. 그 상황에 대한 바람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 울어라 울어라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뒤에 문제에도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것은 이거는 울어라 날러라 뭐 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명령형이죠 형태 자체는 문법적으로는 근데 이게 뭐 얘네들한테 뭐 강력한 뭔가를 뭐 내 지시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그러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광경을 자기 사후의 광경을 상상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언제 새로 다른 태양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다른 태양이 새로. 그게 솟는 날이야 그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이거 두견 두견도 다른 태양 다른 태양 이렇게 이런 방식이 이제 일종의 영탄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법으로 지금 시인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새로 다른 태양 지금의 저 태양과는 다른 태양 물론 내일 뜨는 해는 어제의 해와 동일한 해이자 새로 뜨는 다른 해입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매일 새로 다른 태양이 뜨긴 뜨지만 여기서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겠지. 뭔가 지금과는 다른 좋은 날이 오면 그래서 그걸 이제 섣불리 조국의 상황과 연결을 짓자면. 그러니까 여기는 외적 정보를 동환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박주진이라는 시인이 어느 때 주로 활동했고 등단을 언제 했으면 이런 것들을 대충 생각해서 고려를 한다면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민족 공동체의 어떤 광복 일제로부터의 해방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뭐 광복을 대놓고 시 안에다가 바라는 마음을 쓰기는 힘들었을 테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기법으로 싹 녹여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날이 오면 나는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좁게 해석을 하자면 이거는 민족의 광복을 의미하는 걸 테고 아니면 뭐 더 큰 의미 더 보편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뭐 굉장히 행복하고 새로운 어떤 세상이 되었을 때 자기의 부활을 기대해보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부활이라는 건 진짜 죽었던 자기 박주진이라는 자연인의 시체가 정말 생명을 다시 얻어가지고 꼭 무덤에서 뚫고 일어나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것도 역시 시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새 생명을 얻는 어떤. 축복의 과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희망적인 미래에 관한 기대가 여기에 육 년에는 지금. 삼 년 사 년 오 년 오 년이군요. 오 년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다음 갑니다. 삼 번 덩어리의 마지막인데요. 여기 육 년 간이니깐요. 나는 눈을 감아 본다. 순간 번뜩 영원히 어린다. 인간들 지금 이 땅 위에서 서로 아우성 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그럼 봐요. 서로 아우성 치는 수많은 인간들은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 이거는 비단. 일제의 그.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그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만을 가리키는 건 아닐 거예요. 인류는 어쨌든 고통받고 있어. 크고 작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고 있죠. 그래도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세대를 이어갈 것을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거야. 뭐 그게 바로 영원이죠. 영원이라는 건. 봐 그렇잖아요. 내 내 삶이라는 거는 한정적이야. 근데 그게 내 자식 내 다음 세대로 나의 삶이 이어진다고 믿고. 나의 삶 또한 나의 전 세대들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믿음 속에서 인간은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영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멸종되지 않고 세대를 이어서 인류가 역사를 이어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인류의 보편적인 얘기라면. 우리 족속도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좀 더 민족사의 관점으로 포커스를 좁힌 거죠. 우리 족속도 이어 잡고 나며 죽으면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그냥 되게 편하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아 보이지만. 일제강점기 말에. 그 고통에 시달리던 그 우리 민족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럴 때 한 지식인이 설악산에 눈 덮인 태고적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공간에서 눈을 감고 영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도 결국 나고 고통받고 죽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멸하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해 보고. 그런 그 기대라는 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죠. 하. 자 마지막 년인데요 언제 이런 설악까지 왼통 꽃동산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 치며 날뛰며 진정하로 화창하게 살아볼 날. 자. 언제 이런 날 그런 날. 그렇죠 이 그립다 그립다라고. 이 날은 어떤 날이겠어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생각하면 요거는 좁게는 광복의 그날이겠죠 그래서 그때 기뻐서 노래하고 날뛰고 화창하게 살아볼 그런 하루를 기다린다 해방의 날을 기다린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고 좀 더 넓혀서 일반화된.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때를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됐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박주진의 설악부라는 일제강점기 말의 시를 한 편 공부를 해봤습니다. 나로 갑니다 이기철의 길의 노래인데요. 내 마지막으로 들집이 비온나무 우거진 기슭산 아니면 또 어디이겠는가 연지새 짝지어 하늘 날다가 깃털 하나 떨어뜨린 곳 어욱새 속새 덮인 흙산 아니고 또 어디이겠는가. 반복되고 있지. 어디 뭐 여기가 아니면 또 어디겠는가 여기가 아니고 또 어디겠는가. 결국 뭐라는 거야 여기이고 여기 일하는 거 아니야. 뭐가 내가 마지막으로 들집이라는 게. 내가 마지막으로 들집 이거 서로 통하네요. 아까 삼년에서 뭐라 그랬어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짝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 했던 박주진의 설악부에 담겨있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죠. 결국 내가 죽어서 마지막으로 들집 나의 무덤은 내가 와서 결국 묻힐 곳은 이 산이란 말이야 기슭산 흑산이라고. 여기 뭐 어욱새 이런 건 아마 억새의 사투리인 거고요 속새도 풀 이름입니다 근데 이런 게 막 우거져 있는 그런 흑산. 이런 곳 연지새 짝지어 날다 하늘 날다가 깃털 하나 떨어뜨린 곳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그 산 이 우건 뭐야 비온나무가 우거진 기슭산 여기가 내가 마지막으로 들집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길의 노래라고 할 때 길은 산길이에요 그렇죠. 산길에서 하자는 노래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늘 욕심 많은 몸을 꾸짖어도. 몸이라는 게 어떤 몸이야 욕심이 많은 몸이야 그럼 욕망에 시달리는 몸이죠. 근데 마음은 그러면 안 돼 욕심을 자꾸 부리면 안 되라고 하지만 꾸짖어도 몸은 제 길들여운 욕심 한 가닥도 놓지 않고 묻힌다.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이성은 정신은 마음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몸이 자꾸만. 응 안 좋은 것. 탐욕을 자꾸 부리죠 그렇죠. 바람직하지 못한 것. 근데 쾌락을 주는 것 이런 걸 줬는단 말이야.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지 그 자기 삶을 이렇게 성처럼 돌아보는 겁니다 도시 사람들 두릅나무 베어내고 그것에 채색된 단청 올려서 다람쥐 들쥐들 제 짧은 잠 추운 꿈 꿀 혈거마저 줄어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 사람들이 나무 베어내고 거기다가 단청을 올린대 단청 올린다는 건 뭐 절을 짓는 것일 수도 있고 집을 짓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산속에다 뭘 자꾸 지어 지금 등산을 하면서 이 길 위에 산길 위에서 이 화자가 문득 보겠죠. 여기가 원래는 다 자연의 것인데 저기다가 뭐 집도 짓고 뭐 암자도 짓고 뭐 그죠 정자도 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지은 거야. 거기를 그런 털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이런 나무들을 베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거기에 주인이었던 다람쥐 들쥐들도. 자기네 자그마한 그 구멍 집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건 마치 김광섭의 성북 동비둘기 같은 그런 인식인 거지 그지 사람이 자연을 훼손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말하자면 마음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몸은 즉 우리의 욕망은 인간의 욕망은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함부로 하는 겁니다. 먼 곳으로 갈수록 햇빛도 더 멀리 따라와 내 여린 어깨를 토닥이는 걸 보면 내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려했던 말들이 가시되어 일어선다. 분필과 칠판 앞에서라는 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지. 이런 거죠 뭐 그렇죠. 교직에 있었던 아마 이기철 시인이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아주. 어떤 대학에서 오래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학생들 요렇게 뭐예요.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려했던 말들이라는 건 뭐겠어요. 삶과 실천과 괴리되어 있는 이론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가시되어 일어선다는 건 자기가 그것에 가책을 느끼고. 성찰을 통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말로만 그렇게. 아이들한테 훌륭한 얘기 좋은 얘기 뭐 이렇게 했지 실제로 내 삶과 그게 동떨어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산골 처녀야라고 누굴 불렀어요 산골 처녀야 눈 시린 십자수 그만두고 여치 메뚜기 날개 접은 들판에 콩바 누럭잎 보아라 길 끝에 무지가 차라리 편안인 산들이 누워있고 산 끝에 예지도 거추장수로 피라미들에게 맡겨버린 물이 마음 풀고 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잘 보이십니까 산골 처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십자수 같은 거 그만둬라 이거지. 여러분 십자수 해봤죠 해본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십자수 하면요 보통 십자수의 인제 그 배경 그니까 그 소재로 선택되는 게 많은 경우 이런 자연물들이야 그죠. 아니 산골 처녀가 문만 열면 진짜 콩반누럭잎 진짜 산들 진짜 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걸 문 열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뭐 한다고 이 십자수에다가. 열심히 인공의 자귀적인 인위적인. 모방물을 그렇게 하느라고 눈 시린 걸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냥 문 열고 나가서 여치 메뚜기 날개 접은 들판에 콩바 누럭잎을 보라고. 자연 진짜 자연 가짜를 붙들고 있지 말고 진짜를 보란 얘기야 그죠. 자 무지가 차라리 편안한 편안하게 있는 그런 그런 산들 보고. 산 끝에 예지 예지라는 거 각주 있죠 뭐라고 돼 있어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뛰어난 지혠데 인간의 지혜. 미리 내 앞니를 내다보고 이러는 거 막 꿰뚫은 지혜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거추장스러운 거야 사실 자연 앞에서 인간의 예지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추장스러워서 피라미들에게 맡겨버린 물. 뭐 물이 인간의 예지 따위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런 건 피라미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마음 풀고 흐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란 얘기지 그죠 근데 이건 물론. 산골 처녀한테 직접 이런 것들을 너 지금 왜 안 하고 있어 이걸 촉구한다기보다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지향하는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 이 길 억새 속으로 걸어가면. 배추님 같은 정맥 돋은 손을 쉬고.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 한 사흘 나뭇가지에 걸어둘 수 있을까 이랬습니다. 뭐뭐 할 수 있을까 뭐뭐 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기도 확신은 못 가지는 거야 근데 그러고 싶은 거죠 자기가 희망하는 내용이란 무엇이냐면 이 길 속으로 산길 이 산에 있는 길 이 저기 길의 노래의 이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정맥 돋은 손을 좀 쉬고 바쁘게 살면서 생활했던 그런 일들 좀 쉬고.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놓은데 내일로 신발이 늘 내일로만 간다는 건 뭐야. 결국. 항상. 해야 될 일 의무로 살아가야 되는 뭐 생계를 유지하고 뭐 약속을 지키고 역할을 다하고 이런 것들만 계속해왔죠 자기 삶이. 그랬던 그걸 한 사흘 나뭇가지에 걸어둘 수 있을까 벗어서. 즉 의무나 뭐. 할 일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속세의 일로 일들로부터 훌쩍 벗어나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예지 따위 피라미들에게 던져놓고 그냥 흐르고 있는 맡겨놓고 흐르고 있는 물처럼 그렇게 자기도 자연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지만 그러고 싶은 거지 내 늦골 밑에서 보채던 달력과 일과표 자 봐요 달력 일과표 이런 건 뭐야 다 일정 거기다가 스케줄을 기록해 놓는 거죠.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 사람 생각해 볼까 시인이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잡지사에 시 몇 편을 보내줘야 돼. 다음 주까지는 무슨 애들 중간 곳에 채점해야 돼. 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과 또 눈 닿으면 풍금 소리를 내며 일어서던 글자들 그랬는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이니까. 책 보면 거기에 눈 닿으면 내 눈이 닿으면 풍금 소리를 내며 일어서던 글자들. 그런 글자들 자기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 글을 읽는 일이니까 또 글을 쓰는 일이니까 결국 그런. 어떻게 보면 생계 유지의 자기 직업이기도 한 그런 일들 등 두드려 한 열흘 잠재울 수 있을까. 손 놓고 그냥 시 따위 써야 된다는 강박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 속에 푹 하면서 그냥 그냥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바람이겠지 그렇죠. 눈 닿으면 풍금 소리를 내며 일어서던 글자들. 풍금 소리를 내며 일어서던 글자들. 시상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 그렇죠 뭔가를 보고 이러다가. 뭘 보다가 그게 책이든 뭐 다른 어디를 보든. 갑자기 머릿속에 풍금 소리를 내며 요게 이제 음악이니까. 운율감을 탁 이렇게 형성화하는 것일 수도 있죠. 시구들이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런 글자들. 그냥 등 두드려 한 열흘쯤 잠재울 수 있을까.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냥 훌쩍 벗어나서. 마무리는 이렇게 된다 먼저 간 발자국들이 내 발길에 지워지고 내 발자국 또한 뒤은 발길에 인해 지워지고 말. 그랬어요 이 길이라는 게 먼저 간 발자국들. 그 뭐 여러분 왜 이성부의 산길에서라는 시가 요번 올해 수특에 있어서 공부했을 테지만. 먼저 간 발자국들이 이 길을 만들었고요 나도 그 길을 만드는 일에 지금 보태고 있어 한 그 획을 긋는 일과 함께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먼저 간 발자국들 내 발길에 지워지고 내 발길 또한 내 발자국 또한 뒤에 올 발길들에 의해서 지워져요 그런 거지 산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길이야 이 길 이 길의 노래죠 그 산길의 노래인데.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요런 길인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만. 한쪽 끝에는 대구를 달고. 다른 쪽에는 은혜사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는 길이거든. 그럼 봐 여기 대구라는 게 대구가 물론 이제 뭐 시에서 대구법의 대구냐. 뭐 그런 거 헷갈릴까 봐 일부러 한자 변기하고요 여기서 각주까지 줬습니다 대구 대구 광역시 그 대구 대구 얘기하는 거야. 그 대구. 경상북도에 있는 대도시 대구. 그러면 한쪽 끝에 그 대도시를 달고 있고 이 길이 또 한쪽 끝에는 다른 쪽에는 은혜사라는 이게 저 팔공산에 있는 절 이름인데요. 솔바람 소리 은혜사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문명 그중에도 굉장히 거대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솔바람 소리 자연이잖아 그러면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 딜레마 상황이기도 하죠 인간이. 이걸 지향하지만 여기에 살 수밖에 없는. 이 길이 내가 지금 뭐 지금 쭉 드러났습니다만. 이렇게 바쁜 일들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 달력과 일가표 이런 것들 그죠 뭐 일어서던 글자들 이런 것들에 갇혀서 자기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곳은 여기야. 근데 자기는 앞에서 산골 처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이걸 지향하면서 살고 싶은 거거든. 그 상황에서 이 길은 결국은 한쪽 끝에는. 현실을. 한쪽 끝에는. 자연에 대한 지향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있던 딜레마의 길인 거지 이 길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작품에 대한 이해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게 첫 번째 세트였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들어서 집중해서 읽고 상대적으로 시간도 조금 더 많이 충분히 썼을 테니까. 너무 많이 시간을 쓰면 뒷부분에 가서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 번 공통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딩동댕 답 일 번입니다 왜 가에서는요 아까 나왔습니다만 울어라 울어라. 반복됐었고 맨 마지막에 가면 그립다 그립다가 딱 반복됐죠 그러니까 정서를 강조하는 거 특히나. 특히나 그립다 그립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서 동일한 시어 반복하면서 정서를 강조하는 정서 그립다라는 게 정서 지금 뭐예요 그죠. 강조했다 딩동댕. 나는 어때요 나에서는요. 또 어디겠는가. 처음에 일 년에서 그죠 그다음에 또 저 뒤에 가면. 뭐 뭐 할 수 있을까 하고 나왔던 거 그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자기의 정서가 강졌된다. 근데 이제 정서를 강조한다고 할 때 가에서처럼 그립다 그립다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강조된 것만 강조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니까 시에서 어떤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면 대체로 시 사실 시에서 글이 길지 않은 이 시라는 한 문학적 구조물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시어들은 직간접적으로 정도가 다를 뿐이지 어쨌든 정서를 드러내고 강조하는데. 도움을 되는 거야 그니까 정서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반복되면 그게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니까 요거는.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조건을 따져서 이게 그러냐 안 그러냐를 따질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체크 포인트로 이해됐죠 수미상관 여기 사용되지 않았고요 가도 나도 다 수미상관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그랬는데 그건. 맨 끝만 보면 되는 건데 그립다 그립다는 아니고 나는 뭐 뭐 길 이러면서 끝났으니까 맞아 나만 해당되네요 그 공통점 아니겠고요. 말줄임표 사용하여 화자의 내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말줄임표는. 그 시 부분 있죠 가에서. 거기에 삼미라고 묶여있는 첫 번째 줄에 보면 영원히 어린다 쩜쩜쩜 나와 있는데 나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요것도 공통점이 되게 어렵네요. 반어 사용된 거 없으니까 답은 일 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둘 것은 일 번 문제에서 요렇게 이게 이제 흔히 등장하는 현대 시에서 시 문제에서는 선지에 등장하는 요소들인데 그중에 특히나 일 번 같은 선지들은요. 공통점 묻는 거에서 정답으로 설정되기에 매우 쉬운. 진술을 담고 있는 선지예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시는 어떤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뭔가를 강조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 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좀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번 갑니다 에이 씨에 대한 이해 적절하자는 거 에이 흩날린다 뒤덮였다 빠진다 등의 시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어려움 그죠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에 무릎까지 푹푹 빠진다 그랬으니까 흩날리고 뒤덮이고. 등산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죠 물론 분위기는 좋지만. 처한 상황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요것은 좀 더 상징적인 의미의 차원에서 얘기하더라도. 좋은 봄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그런 시대적인 상황하고도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요하다에 이어서 너무 고요하여를 제시하여 고요하다 고요하여가 제시되는 거죠 화자가 있는 공간에 적막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고요하다가 반복됐으니까 적막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삐에는 산에서 양지짝으로 묘사에 초점을 이동하여 백골이 묻힐 곳이 부정적 공간으로 바뀔 것이므로 나타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가 이 양지짝에 내. 무덤이 생길 거야 나는 여기에 묻힐 거야 근데 거기가 부정적 공간이라고 자 예를 들어 거기에 삐에서. 두 번째 삐 안에서 이 두 번째 연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한 폭이 하늘빛 도라지꽃도 피고 산나비가 날아와서 날고 두견새가 울고 하는 그런 자연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상상하는 공간인데 어째 이게 부정적 공간이었냐고 답이 삼 번이죠. 삐는 내 푸른 무덤에 도라지꽃 산나비 몇 세 두견 등이 어울리는 모습을 제시하여 다양한 생명의 조화를 이루는 상황. 삼 번과 사 번이 서로 상반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이렇게 생명 다양한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상황인 거면 부정적 공간으로 바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죠. 씨는 살아볼 날을 그립다와 연결하여 화자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세계를 떠올려 보고 있으면 나타났다. 이날 언젠가 하루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날이 그립다 그립다 했으니까 요게 자기가 바라는 미래의 행복한 상황 민족의 해방 뭐 이런 것들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말이더라 이번 답을 삼 번으로 골랐을 겁니다. 삼 번 갑니다 나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가닥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음 몸 얘기 나오는 이연에서 욕심 한 가닥도 놓지 않고 붙은다고 그랬거든요. 화자가 욕심을 조금도 덜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그지 요게 고런 강조를 해주고 있잖아. 아주 조금도 조금도 덜어내지 못하고 있어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다 추구하는 게 몸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얘기인 거죠 그리고 물론 좀 더 보편화된 인간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혈가마저는 작은 생명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부각한다. 요것들까지 인간들이 빼앗아 요것마저 뺏고 있어요 맞죠. 자 그다음에. 칠판 앞에서만은 한결같은 태도로 살고 있지 못한 삶의 성찰적 시선이 이루고 있으면 부각한다. 칠판 앞에서만이야 그러니까 칠판 앞에서만 뭐라 그랬나 거기 칠판 앞에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려했던 말들이 가시각되어 일어난다. 그러면. 삼과 하나가 되지 못하던 자기의 교수 가르침. 일하는 것에 대해 반성적인 시선을 택한 거니까 맞습니다. 예지도에는 거기에 예지도가 뭐라고 했어. 거기. 산 끝에 예지도 거추장스러워 피라미들에게 맡겨버린 물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지도는 인간의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자연에서는 성가신 것이 된다는 점 부각한다. 그럼 봐요 지금 이 문제가 컨셉이 뭔지 아시겠죠 요렇게. 요런 조사들의 쓰임에. 주목해서 시어와 또 맥락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요거. 모평 분석할 때 제가 그때 유월 모평 때였나요. 부사어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요런 문제를 만들었던 문제가 있었어. 찾아보세요. 고런 문제를 말하자면.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았겠지만. 반영을 한 거죠 그 출제 경향을. 특정 품사 특정 문장 성분 요런 것들에 주목해서 시에서의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독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자 늘 내일로만 일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 국한 다 땡 틀렸네요. 이건 뭐였어요 늘 내일로만 항상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 이게 아니고 뭐야 항상. 이 내일이라는 건 뭐 희망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놓인 일들 해야 될 일들 의무감 이런 걸로 제가 아까 해석했었죠 그렇게 맥락상 이해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 그거를. 벗어서 생활에서 잠깐 벗어나서 그걸 나무에 걸어놓고 그냥 좀 편히. 속세의 일들을 잊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니까 답을 오 번으로 충분히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특정 품사나 특정 문장 성분에 주목하는 심도 있는 분석의 문제가 올해 수능에서도 출제될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특히나 이제 보조사들을 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거겠죠 잘 봐두신 겁니다 유형을요. 사 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 그랬거든요. 가는 이제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이제 화면에 제시된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알죠. 저는 가와 나가 별로 사실은 특별히 어려운 시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함께 읽고 이리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낯선 작품을 만났어. 그래서 겁나 그러면 일단 이 사 번 문제 같은 보기 이게 뭐야 해제형 보기죠. 그렇죠 뭔가 심도 있는 다른 필터를 주는 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이러이런 시다 나는 이러이런 시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외적 중고로 여러분이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읽으면 훨씬 유리한 그런 보기입니다 아시겠죠. 가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순환적 질서 결국은 뭐야 겨울인데 지금 이 산이 설악산이 이거 나중에 올 오고야말 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 항구적으로 세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 아까 나왔지. 그 생명을 영원히 이어가게 되는 그런 그 우리 족속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소망이 드러났고요. 나는 무이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무이한. 무이. 노자. 의 개념인데. 뭐 급하고 해야 되고 이런 시달림이 그런 게 없는가 훌쩍 벗어난 그런 자연에서. 평안을 희구하죠. 그런데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의 모습. 한쪽 끝에는 대구가 달려있고 한쪽 끝에는 솔바람 소리가 있는. 그렇죠 이렇게 두 작품은 자연의 가치를 조명하며 인간의 삶을 다양한 향상을 보여준다 됐죠 여기는 뭐. 둘을 묶어놓은 얘기에 불과하고요. 선지를 봅니다 가에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했죠 그죠 그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통해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허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겠군요. 여러분 이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삼점 달고 있어서 많이 아니고요 보기를 달고 있어서 많이 아니고요. 선지의 진술이 이렇게 몇 줄 늘어나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진술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의미를 읽어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 이 삼 사 번 중에 사 번이 제일 난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를 잘해보자고.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대목이 아까 나왔었지 그지 근데 그건 진짜로 자기가 정말 뭐 예수처럼 부활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죠 그런 얘기도 아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 이거 제가 좀 전에 보기를 읽을 때는 겨울이었던 산이 봄이 되는 것만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시를 해설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을 얘기한다는 것. 자연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또 겨울이 오고 그다음에 또 봄이 오듯이 또. 인간도 어떻다는 거야 전 세대가 지금으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 그게 결국 영원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부활 자기의 부활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순환적 질서를 통해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화제의 생각을 들은 것이겠군. 그니까 여기서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부활이라는 것으로 시어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가에서 남여 죽으면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라고 한 것은 생명과 소멸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며 항구적으로 세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화제의 마음을 들은 것이다. 자 생성과 소멸 나고 죽는 거. 그러면서 항구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뭐. 딩동댕 그렇죠 삼 번 나에서 달력과 일과 표가 내 늦골 밑에서 보채었다고 한 것은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열망을 형성한 것이라고요. 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정답은 삼 번인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 전체가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열망이 담겨있는 시 아닌가. 주제는 이거하고 가깝죠. 아무래도 이걸 지향하니까 화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는 말 같아 근데 이 선지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 시의 주제가 이거다가 아니고 봐요 달력과 일과 표가 내 늦골 밑에서 보채었다고 한 말이 이 열망을 드러내는 시구냐 말이야. 아니죠 이거는 뭐냐 하면 빡빡한 나의 스케줄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현대인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열망을 형상화한 시구라고 보는 진술은 틀린 게 맞죠 답이 삼 번입니다. 아시겠죠 사 번 오 번 선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삼 번을 패스하고 나면 착각을 해가지고 삼 번도 맞는 얘기구나 하고 나면 이제 답이 사 오 번 중에 있겠다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봐요 나에서 길이 한쪽 끝에는 대구를 다른 쪽에는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다고 한 것은 자연의 세계를 희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아까 해석했던 그대로죠 일종의 딜레마야 한쪽에는 현실. 생활이 있는 대도시 대구가 있는 거고 다른 쪽에는. 지향하는 자연의 무위의 삶의. 그게 끝이 달려있는 거야 그 안에 양쪽에 그 안에 딜레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대인의 처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 맞는 얘기죠 사 번. 근데 이걸 왜 틀리다고 여러분 체크했어요. 시를 제대로 못 읽은 거지 오 번 어때요 가에서 산을 내 영원한 어머니로 나에서 비온나무 우거진 기습산을 내 마지막으로 들 집으로 표현한 것은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투영된 것이겠군.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특히나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라고만 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어요. 어떤 가치죠 정확히 얘기하면 내 영원한 어머니니까 그것도 여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들 집도 비슷한 얘긴데. 결국엔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돌아갈 곳. 내가 비롯된 곳이자 결국에 내가 돌아갈 곳. 쉬라는 얘기로 쓴 거고 이것도 내 마지막으로 들 집 결국 내 삶이 마감돼서 결국에는 여기에 묻힐 곳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 자연의 가치라는 것을 자기의 의미 부여를 화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죠 그 가치 의미 부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술이 담겨있지 구체적으로 이 선제 담겨있지 않지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당연히 맞는 얘기죠 삼 번을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으나 그럼 이런 문제들은요 특히 이렇게 선지의 길이가 긴 선지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특히나 여기 삼 번 선지에서처럼 선지가. 그러니까. 찢어놓고 보면. 뒷부분이 맞는 얘기 단독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더라도 앞에 있는 것이 이런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구성된 선지라면 그 적절성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유의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첫 번 세트 낯선 시 두 편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자기를 테스트할 좋은 기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낯선 작품 두 개가 엮여 있었을 몰라 가 고전 시간 오히려 이런저런 교재에서 본 적 있을지 몰라도 나 작품 같은 경우는 현대 수필은 오히려 더 낯설었을 두 번째 세트 갈래 복합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11번에서 15번까지 달고 있습니다. 다섯 문제를 달고 있죠 갈래 복합인데요 고전 시가가 나와서 조우인의 매호 별곡이라고요 조선 인조 때 조우인이라는 사람이 경북 상주의 사벌이라는 데를 가면 매호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자기 이제 은거를 한 거야 이제 이런저런 뭐 시화에도 얽히고 뭐 그 후에 다시 인조 반정으로 등용돼가지고. 등용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훌쩍. 그만두고 관직에서 물러나서 결국 이 매호 마을이라는 데 가가지고 자기의 삶을 마감을 했어요 그랬던 곳인데 거기에다가 저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임호정 어풍대 이런 거 짓고선 거기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도를 쫓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호한 점과 바로 그겁니다. 매우 문학적인 가치도 높고 전형적인 그런 그 양반 가사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봅니다 태평 시절 바린 몸이 물 외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물 외라는 말 자꾸 나오죠 이거 강호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세의 바깥이에요. 그런데 태평 시절에 바린 몸이에요. 자기가. 천하태평한 시절에 자기는 버려진 몸이 됐어 근데 이거 알죠 관습적인 표현이야 자기를 되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물러나와 앉은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실은 뭐 그냥 물러날 때가 돼서 그런 거고 자기는 사실은 낭만 즐기러 온 거거든 삶을 뭐 바쁜 일 뭐 그렇게 급하게 세상 일 처리하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어 이제 늙었으니까. 뭐 이때 늙었다는 건 정말 그렇게 늙은 나이가 아닐 때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좀 편안하게 생을 즐기면서 자연 속에서 그냥 진짜 책이나 읽고 도를 추구하면서 뭐 기회가 든다면 후학들이나 가르치고 이러면서 살고 싶은 게 이제 이때 선비들의 꿈인 거죠. 누웠더니. 갑업산 풍월과 임재 업산. 강산을. 자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이런 아래아 표기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읽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유월과 구월 모의평가에서 고전 시가가 제시된 방식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그때 그 작품들의 텍스트를 보면요 이렇게 옛날 표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최대한 현대어로 풀었습니다. 리듬감을 덜 깨는 한도 안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표기도 뭐 아래아니 무슨 어두 자음군이니 이런 표기 같은 거 하지 않고요. 아마 올해 수능도 그 기조를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기 어렵게 되어 있는 형태로 제시되지는 아마도 않을 것이다 지문이 고런 예상하고 너무 겁먹지 말고요 읽어내면 돼. 오히려 현대시 읽어내는 거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현대시는 주제가 천 갈래 만 갈래지만 고전 시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상투성이요 전형성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면황전과 같은 거 생각해 봐요 수능 완성해서 여러분 공부했죠. 거기에 담겨 있던 생각이랑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값없은 풍월. 값이 없는 이게 얘기는 싸다 싸구려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뭐야.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런 풍월과 임자가 없는 강산. 강산의 주인이 어디 있어 그지. 그래서 이런 자연을 조물주가 허락했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나를 맡겨 나한테 이걸 맡겨놨단 말이야 풍월과 강산을. 그래서 맡겨 바리시니 그랬어요 맡겨 바리시니 맡겨버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때 바렸다는 걸 여기다가 바린 거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냐 하면 중요한 건 이 구체적인 자구의 의미를 물고들어지지 말고. 이 뭐야 태평화 시절에 잘. 자연의 은거하고 살고 있어. 풍월과 강산에. 나는 속세에 쓸모는 없는 사람이지만 조물주가 허락해서 내가 이걸 관리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 뿜뿜 이게 인제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자 내라 사양하며 다토리 뉘이 시리 그랬습니다. 조물주가 나한테 이거 맡아서 관리하라 그랬어. 이 안에서 즐기면서 여기를 관리하고 제가 그걸 사양하겠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넙죽받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풍월 주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봤죠 그냥. 그 다투리가 뉘이 있겠는가 다툴 사람도 없어요 이게 내 거다 니 거다 뭐야 너 저 산 쳐다보지 말랬잖아 삼일간 저 산은 나 혼자 볼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죠. 상주 동쪽 두둑과 낙동과 서쪽 물가에 인제 이게 매호말의 그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연하를 해치고 동천을 찾아 들어가 그랬습니다 연하라는 건 인제. 안개 노을 이런 거예요 그걸 해치고 동천 그랬는데 동천 거기 보니까 산천으로 둘러싸인 조 경치 좋은 곳 그랬죠 거기를 찾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죽장망에 알죠 이렇게 대나무 지팡이하고 짚신하고 해가지고 그냥 가벼운 차림대로 쳐 쳐 곳곳에 돌아보니. 맑은 연못 깊은 곳에 높은이 난 절벽이오. 높은 곳 절벽 있고. 높은 절벽 있고 맑은 연못 깊은 곳이 있고. 그런 좋은 데가 있어 거기에 옥 같은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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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여울물 개울물 여울은 비단 편 듯 흘러 있다. 대도 닦으려니 정자도 지으려니 그랬습니다. 이 어디 있어 이 정자가요 여기 매호 별곡에 나오는 이 정자가. 자기가 실제로 조인이 지었던 이모 정이고요 대가. 어풍 대예요 그 대. 닦으려고 하고 정자도 지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지 거기에 대한 인제 자기가. 제일 좋은 데를 찾아 나서가지고 어디 정말 경치 정말 좋은 데를 하나 찾은 거지 여기에 내가. 이런 거 짓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확 이렇게 한 거죠 연못도 파오며 시냇물도 해오려니 내 힘 믿는 대로 초옥 삼간 지어내니 갖춘 것 부족한데 경계는 그지없다 그랬습니다. 잠깐 볼까요 요기에 요기 내 힘 믿는 대로 이랬는데요 내 힘 믿는 대로가 무슨 일일까 이게 믿는다는 것일까. 아마도 이건요 여러분 왜 문법에서. 고문법 공부하면서 배웠을 사람들 언어 매체 선택자들은 더 잘할 테고 알 텐데 아마 이건 혼철일 겁니다. 다. 그니까 내 힘 있는 대로라는 것을. 힘 다음에 이응 이응 거기니까 자음이 없는 자리에다가 미음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 거듭 적기의 표기일 거예요 그니까 내가 힘 있는 대로 힘도 않는 대로 내 힘 있는 대로 초옥 삼간 지어내는 거야 이것도 짓고 이것도 짓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갖춘 것 부족한데 그니까 여기 부족하지 뭐 좀 풍족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 다 못했어 근데 경치는. 끝내 준다 이거야 그지없다 이거죠. 중략이고요 천 이랑의 맑은 물은 거울을 닦았으며 천 이랑의 맑은 물이 앞에 흐르는데 거울을 닦아 놓은 것 같아 너무 맑으니까 십 리 어촌은 연수로 둘러쓰니까 연수가 이제 안개 속에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나무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연수 그죠. 멀리 보이는 나무들 그니까 십 리 어촌이 그런 나무로 쫙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광경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겠다. 이모종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을 말로 다 일하오며 아니 보아 어이 앓고 말로 이걸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다 잃을 수가 없고. 아니 보아 어이 앓고 직접 봐야 알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 이거야 이 풍경이 됐죠. 자. 그난카니와 사시의 변환경이 피어된 디난 닷 푸르러 이운한 닷. 온갖 바위 비단된 닷 온 골짜기 구슬된 닷 화공 솜씨를 측량키 어려워라 보아 실증나며 변화를 가늠할까 이걸 이제 에이라고 묶었는데 보세요. 사시의 보이는 경치가 말이에요. 피어지는 듯 푸르러 이운는 듯 온갖 바위가 비단된 듯하고 온 골짜기가 구슬된 듯해. 그 화공 솜씨를 측량키 어려워요 저게 만약에 그림이라면 그림 그린 사람의 솜씨를 측량키가 어려워. 너무 뛰어난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죠 한 폭의 그러다 보니까 보아서 실증나며 변화를 가늠할까.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나고 변화를 가늠할 수가 없어 이렇게 변화무쌍하니까 사시에 뵈는 경이. 꽃도 피었다 지고 푸르렀다 또 그 뭐 입도 떨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변화를 가늠할까 했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아름다운 그 자기 은거하는 공간에 대한 풍경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성품 자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야 겸손한 말이겠죠. 근데 세상 물정도 몰라고 인사에 우활하여 그랬는데 이때 의라는 건 이제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인사에라는 거예요 사람 이래 속세에 이래 우활하다는 말은 딱 이 말입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걸 우활한다 그래요 우활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내가.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내 내 성품이. 세상 물정도 몰라 그냥 책만 읽었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라 사실 높은 배슬까지 올랐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겸손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명 부기도 구하기에 재주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부기 공명을. 막 쫓아가지고 그걸 얻고 이러기도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빈천 기한을 일생에 겪고 있어 그랬어요. 가난과 배고픔과 추위 같은 거. 가난한 삶을 일생에 겪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렇다는 거지 낙천 지명을 얘 잠깐 드러나 들었더니 낙천 지명이라는 게 밑에 보세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자기의 처지에 만족함 그랬는데. 하늘에 하늘이 나에게 소명으로 준 자기의 운명 같은 거 이게 이제 뭐 빈천 기한이겠지 공명 부기랑은 거리가 먼 빈천 기한을. 얘 잠깐 예전에 잠깐 들었더니 산수의 벽이 있어 우연히 들어오니. 득실도 몰아가던 영역을 어이 알며 그랬어요 봐. 산수의 벽이 있어 이 벽이 있다는 게 거기 각조에 있습니다만 병이 깊은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지. 산수를 자연을 너무 좋아해 내가 그런 벽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연히 들어왔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득실도 몰라 나 자기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렇지 세상 물장도 모르고 인사도 우활하고. 공명 부기도 구하기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 득실도 모르는데 영역을 어이 알겠느냐 이거지. 그 자기는 세속적인 가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냥 이 안에서 하 매호 말해서 그냥. 응 한가하게 이 아름다운 풍경 보면서 사는 게 좋다 이거지. 시비를 못 듣거니 출척을 어이할 거고 그랬는데 출척이라는 말 각조해 보세요 못된 사람 내쫓고 착한 사람 올렸음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중앙정계에서 나쁜 사람 뭐 하. 전하 쟤를 내쫓야 됩니다 쟤를 유배 보내소서 이런 거 쟤는 훌륭한 신하입니다 높이 올라서 이런 거 난 모른다는 거야 어이할 거. 시비를 못 듣거니 출척을 어이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속세를 잊은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어떤가 좁은 방이 쓸쓸하고 용술을 하던 말도 그랬는데 용술이라는 게 슬이라는 게 여러분 왜 슬하의 자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무릎이라는 거예요 무릎 슬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슬하라는 게 무릎 아래의 아이들이야 꼬맹이들 이렇게 아이들 어릴 때. 아빠 엄마 뭐 바지. 가랑이 잡고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 요만한테 그죠 슬하 또 이제 앉아가지고 무릎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놀고 이러니까 무릎 아래 슬하예요 용술 즉 여기에 나오죠 무릎을 용납하는 거 받아들인 거. 를 하던 말도 그랬으니까 좁은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 뭐라고 그랬어. 무릎을 들일 듯 말 듯하다고 그만큼 좁다는 거 과장이죠 그죠 작은 방이 적막하고 세상 근심이 잊었으니 책 속에 성연 말씀 오랜 세월에 사우시며 사우시며 사우라는 거 스승으로 삼을 만한 벗이라 그랬으니까. 책 속에 성연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스승 뭐죠 벗으로 삼을 만하다 이거죠 천지 신명은 마음에 비추시며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 하니 거친 밥 마실 물도 있든지 못 있든지 자. 자기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결국 성연 말씀 속에 천지 신명이 마음에 비추고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는 것 않는 것 그걸 자기의 삶의 신조로 삼는 거죠. 그니까 가난할지라도 즉 용술을 하던 마듯한 이런 좁은 방에 살지라도. 거친 밥 마실 물을 이어나갈 수 있든지 못 있든지 즉 끼니를 이을 수 없을지라도 자기는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산다 이거죠. 그죠. 고인 진락이 고요함 속에 깊어셔라 고인 진락 옛사람들의 참된 즐거움 기쁨이 고요함 속에 깊었다는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호한 정가 그 안에서 도학. 즉 이제 유교적인 윤리 같은 것들에 충실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한 선비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에 달려 있는 십일 번 십일 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에이 비 씨 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에이가 뭐냐면 내라 사양하며 다투리 뉘이 시리 그랬거든요. 설의적 표현. 다투리 뉘이 시리 없다는 거지 다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 뭐야 아이구 땡큐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자연을 관리와 맡아 관리와 응가하는 삶에 만족하는 그런 태도가 들어왔어요. 딩동댕 b는 뭐냐면. 옷 같은 여울은 비단 편듯 흘러 있다 그랬으니까 옷 같다 비단 편듯하다는 직유적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낸 거 맞죠. 그다음 씨는요 대도 닦으려니 정자도 지으려니 그랬으니까 대꾸죠 대도 닦으려니 정자도 지으려니 대꾸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행위 대를 닦고 거기 뒤에 밑에 나온 대로 자기 있는 힘껏 대정자 이런 거 만드는 모습이니까 딩동댕 그다음 디는 어디 있는가면요. 디는 갖춘 것 부족한데 경계난 그지 없다 그랬습니다.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다 이거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평서문이니까 물론 내용은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영탄을.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감탄을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영탄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도 좀 부족하고요 평서문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뒤에서 제일 드러난 것은 뭐 부족한 갖춘 것과 그지없는 경계 경치라는 것을 오히려 대조한 것이 더 뚜렷한.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 사번이고요 이는요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성 품위 그랬으니까 열거의 방식이겠죠 늙고 병들고 게으르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표현했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 다음 사번입니다. 십 이 번 갑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봅시다. 갑 없는 풍월 임자 없는 강사는 화자가 떠나온 것으로 동천과 대조적 성격. 아니요 왜 떠나온 곳이야 여기가 지금 자기가 머무는 곳이지 그죠 매호 마을이죠 동천과 대조적 성격도 아닌 거고요 동천이 여기가 동천이지 이 아름다운 곳이죠 그죠. 그다음 높은 인한 절벽이요는 화자가 맑은 연못 깊은 곳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내면적 경지 아니. 이건 높은 절벽이 서 있는 그 아름다운 경치의 일부에 대한 서술인 거고요. 산소의 벽이 이여은 화자가 빈천 기한을 일생토록 겪으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 아니 산소의 벽이 있다는 거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다는 건데 이게 무슨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겠습니까. 사번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는 책 속의 성인 말씀 천지신명과 관련하여 화자가 지향하게 된 태도 딩동댕 맞죠.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말기 위해서 천지신명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비추는 거고 성인 책 속의 성인의 말씀을 평생도록 그 친구로 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고 거친 밥 마실 물은 작은 방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아니 이거는 있든지 못 있든지 중요한 건 나는 이런 거 추구하는 거다 이런 거였잖아요 따라서 답을 사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 작품에 달려있는 두 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혹시 낯선 고전시가가 나올 때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 작품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장르에 대한 이해 또 고전시가의 전형적인 어떤 내용적인 특성과 주제 표현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우리가 충분히 요 문제들은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나로 가봅니다. 소설가 채만식이. 다방을 예찬하는 글을 쓴 거예요 천구백삼십구 년도의 글인데요.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뭐 카페이죠 그렇죠. 다방 옛날 다방 차 팔던 커피 팔던 그 다방의 그 거기에 이제 일제강점기 말에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재밌는 글인데요. 어떤 화문 잡지에서 근일 끽다점 풍경 그러니까 요즘의. 끽다점이라는 게 이게 끽다점 끽다점 차 마시는 상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방이지 그렇지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조선 땅에 와가지고 천오백구 년인가에 처음에. 이런 그 다방을 만들면서 그 이름을 끽다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어요. 근일 끽다점 풍경이라고 제한 제목을 단 다음과 같은 풍자 만화를 본 일이 있다 하면서 스탠드가 놓이고 액이 걸리고 열대 식물의 분이 있고 한 것이 배경이요 그니까 이 다방 안에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앞으로 세트가 한 벌. 탁 탁자 얘기합니다 탁자에는 빈 찻장과 설탕 단지와 재떠리 그리고서 걸쌍에는 탁자 밑에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놓고 걸쌍 앉을 게 위에가 무릎을 단정히 꿇고 두 손을 마주 잡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눈을 내려감고 한 인물이 조용히 앉아 있다 맞지만. 이렇게 기도하듯 참선하듯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풍자 만화가 있다는 거죠. 사족 같으나 원화에 있는 설명을 마저 소개하면 저 사람 꽤 버티지. 차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그런 인물을 참선하나 봐. 이러한 만화를 부태어 인용하지 않더라도 진작부터 이 두라에도 천국어사들. 남 헐뜯기 좋아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다방 인종을 신랄하게 풍자한 썩 재미있는 어휘가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벽화. 다방 인종이라고 했어요 다방에서 그러니까 죽치고 앉아 오랜 시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듯 일컫는 그런 풍자하는 말로 벽화라는 말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반만 마신 찻잔에서는 김도 오르지 않고 왜 반만 마셨는데 이미 식힌 지 오래돼 가지고 다 식어버렸어. 잿더리에는 꽁초만 그득하니 벌써 두 시간이 되었는지 세 시간이 되었는지 그 두 시간 혹은 세 시간을 벽 밑에 셋 세트에 가서 그린 듯 붓박이로 앉아있는 포즈가 왜 안이 그림 같을꼬. 즉 벽화라는 말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죠. 벽화란 참으로 천금 값이 나가는 한마디다. 적절한 풍자다 이런 얘기죠. 또 특히 온종일 다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물만 먹는 데서 금붕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시키지도 않고 물만 달라 그래가지고 그 인제 일종 예전엔 엽차라고 불렀는데 그것만 이제 먹는다고 해가지고 금붕어라고 조롱하듯이 놀리는 말들도 이때 있었나 봐요 그죠. 역시 재치꾼이 아니고는 지어내기 어려운 명담이다. 그랬어요 당시 인제 오랜 시간 동안 워낙에 다방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 봐요 근대화가 시작되던 그런 문물이 들어오던 때. 어쨌든 그 문화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 그 인제 당시의 경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행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러분 수많은 문학 작품들 예를 들면 뭐. 박태원 여기 뒤에도 언급이 나옵니다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같은데 봐요 이 다방에 앉아있다 저 다방으로 가고 저 다방에서 저 다방으로 가고 이상의 작품들 이상이 실제로 뭐 다방. 제비라는 다방을 경영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그 당시에 뭐 그런 문화인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뭐. 이제 좀 그냥 시간 여유가 있고 즐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젠치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그냥 소일하던 그런 곳이기도 했단 말이야. 이렇듯 다방 인종이 일부 사람에게 가령 독한 가시는 없으나마 조롱을 받는 것이 아까 금붕어니 뭐 벽화니 이런 조롱을 받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나 그러한 조롱을 때우고도 넉넉 남음이 있을 만큼 다방은 전당국 전당포 얘기합니다. 과 아울러 현대인에게 다시 없이 고마운 물건이 아닐 수 없다. 머리와 몸이 피로하기 쉬운 우리 도시이다. 오피스로부터 풀려나오는 길이라도 좋다. 볼일로 줄창 돌아다니던 길이라도 좋다. 혹은 아스팔트를 거닐러 왔던 길이거나 영화를 보고 나오던 길이라도 좋다. 아무튼 피로를 느낄 때 길 옆 거기 어디 다방을 찾아 들어서면 우선 푹신한 쿠션이 있어서 앉을 자리가 편안하다. 이게 지금 다방이 여기에 지금 얘기했죠. 고마운 장소인 거야 다방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여기가 고마운 곳인가 왜 이런저런 좀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이든지 뭐가 지친 사람들이 가가지고 잠깐 푹 쉴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기호에 따라 향긋한 홍차라든지 쌉싸른 커피든지 또는 갈증에 좋은 청량 음료든지 이 편이 청하는 대로 대령을 한다. 그 뭐 마실 거리를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명곡이 구비하다 웬만한 것이면 이 편이 귀가 서툴러 못 알아들을 지경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 문제 틀린 사람들 많던데요. 요게 뭐냐 하면 다방에 가면 뭐 지금도 뭐 카페에서 음악 틀어줍니다만 그때는 특히나 다방이 뭐 음악 다방 이런 것도 예전엔 있었죠. 다방이 레코드 판을 막 진열해 놓고 거기서. 뭐 당시 뭐 추금기 뭐 이런 게 있었겠지. 어쨌든 그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인 거야. 근데 당시에 이때 일제강점기에 이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특별한 공간이어야 되겠죠 뭐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는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러 음악을 들으러 거기에 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웬만한 것이면 이 편이 이쪽이 듣는 쪽이 귀가 서툴러 못 알아들을 지경이라는 얘기는. 명곡들의 음반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웬만큼 음악의 조예가 깊지 않으면 저건 무슨 노래지 잘 못 알아들을 만큼 그런 정도로. 명곡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또 다방이기도 했던 거죠. 하니 자리가 편안하겠다 마시는 것이 흥분제였다 음악이 아름답겠다 차를 마신 다음에는 담배라도 부쳐물고 유유히 이 삼십 분 이십 분 삼십 분이고 앉아 있노라면 피로는 자연 거쳐진다 그래서. 피로를 푸는 데 아주 좋은 곳이라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일 이만한 설비를 제가끔 제 가정에다가 해놓고 지내고자 지내자고 해봐라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군색한 조선의 중류 사람으로 땅띔도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만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마시고 싶은 음료를 구비를 하고. 뭐 쿠션이 있어서 편안히 쉴 수 있고 이런 거를 당시에 조선의 그냥 뭐. 가정 일반 가정 그죠 중류 가정에서는. 이거는 땅띔 땅띔이라는 말은 원래는 바닥에서 이렇게 땅에 있는 물건을 들어올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땅띔도 못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예 그런 일은 시작도 못할 것이고 꿈도 못 꿀 거다 그냥 맥락상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거기 각주가 있죠. 감히 생각조차 못할 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방이니까 그런 걸 갖춰놓은 거지 각자가 개인 집에는 그런 걸 해놓을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이고 도시에 살자니 펀둥펀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고는 제각기 제감량의 자작소로만 용무가 많고 자주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이란 건 사람을 이래저래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제 집에서 기다려서 만나고. 뭐. 그거 하자면 여간만 불편한 게 아니다. 한데 다방이면 을의 중심지대에 있겠다 항용 늘 다른 볼일과. 겸서서 나올 수도 있고 지날 일에 잠시 들릴 수도 있다 더구나 전화가 있으니 편리하다 웬만한 회담이면 그러므로 안성맞춤 것이 다방이다 그랬습니다. 그니까 봐요. 도시의 생활에서는 여러 사람을 이러저러한 일로 만나야 되는데 그걸 다 각자 우리 집으로 오시오.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이런 걸로는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시설도 다방 같은 시설도 갖춰놓기가 어렵고 더더군다나 중심지에 있으니까 오며 가며 다른 볼일 있을 때. 거기에 응. 모이기도 좋고 더군다나 당시에는. 집집마다 당연히 없었던 전화라는 것까지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게. 통화를 해가지고 일도 볼 수 있고 어쩌고 너무나 너무나 편리한 곳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중심지대라고 했는데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경성 안에서도 거기 뭐 소공동이니 고 고 앞에 있어요. 지금의 서울시청 앞자리 고 동네. 덕수궁 바로 앞에 고기에 그쪽도 뭐 기껏해야 청계천 근처 뭐 이런 쪽에 몰려 있었다고 이런 다방들이오 그죠. 가령 의식적으로 피로를 쉰다거나 더욱이 다방을 사랑방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리적인 타사는 말고라도 혹시 겨울에 모진 추위에 몸을 옹숭 크리고 아스팔트 위로 종종 걸음을 치다가 문득 눈에 띄는 대로 노방에 다방 문을 밀치고 들어간다고 하자. 추운 날 어우 추워 이러다가 다방 문을 쫙 열고 들어가. 상상해 봐 활짝 단 가스날로 가까이 푸근한 쿠션에 걸터 앉아 잘 끓은 커피 한 잔을 따끈하게 마시면서 아무 것이고 그때 마침 건 명곡 한 곡조를 듣는 안일과 그 맛이란 역시 도회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낙인 것이오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 그는 분명 촌명이며 가련한 전세기 사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방을 예치하는 거죠 최 반식이 그죠 이때 이 뭐 수많은 문인 작가들 또 예술가들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술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천구백구 년에 처음 다방 생긴 게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후에 천구백이십 년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직접 다방을 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시작이 막 됩니다. 이때 막 이제 말하자면 서울에 요즘 말로 하면 핫 플레이스야 그죠 그런 다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방에 얼마나 쓸모가 있는 곳인지에 관한 얘기를 막 합니다. 이 뒷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뭐 뒤에 가면 뭐. 결국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작가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제 여기서 뭐 술 마시고.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꼴불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작가들이 좀 가가지고 명곡 들으면서 먼 거도 좀 쓰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다방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로.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로 나옵니다. 천만식의 글이었고요 십삼 번 문제 한번 봅니다.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 내용 제 가장 적절한 거 봅니다. 기역은 뭐냐면요. 아까 나왔던 걸상에는 이렇게 이제. 그 풍자 만화 속의 그림이었죠.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다방의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글쓰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요 적절한 거 일 번 탁 고른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조화를 이룬다니요.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차 마시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참선하나 봐 이런 조롱의 말을 들을 포즈로 앉아 있는 몇 시간을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비아냥이죠 사실은. 일 번 틀렸습니다. 니은은 어디 있는가 하면 두 시간 세 시간을 뭐 어쩌고 벽화에 관한 얘기하는 겁니다. 다방에서 종일토록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부러움 웬 부러움이에요. 조롱이라니까. 기역 니은이 같은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디귿 웬만한 것이면 이 편이 귀가 서툴러 못 알아들을 지경이다 그러는데요 요게 다방에서 틀어주는 음악의 수준이 높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아. 아까 수준만이 아니라 이제 워낙 명곡이 많이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음악들을 틀어준다 이거지 여기서의 음악이라는 건 명곡 어쩌고 하는 건 아마 서양 고전 음악들을 의미할 거라고요 그죠 당시에 다방에서 틀어주는 음악이라고. 그러니까 음악의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자기도. 여간 음악의 조예가 깊지 않고는 저게 무슨 노래인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진술이니까 삼 번이 맞는 얘기라는 거죠. 내용 맥락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문제의 답을 모르는 거야. 리을 가뜩이나 살림 사례가 분색한 조선의 중류가 사람으로 땅짐도 못할 것이니. 조선의 중류 사람이라면 다방의 모든 설비를 마련할 수 있다 아니 없다니까 그건 그럴 엄두도 못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음 한 대 다방이면 을의 중심지대에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다방이 중심지대에만 중심지에만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글쓴이 아쉬움이 아니고요 중심지에 있으니까 오히려. 볼일 다른 볼일하고 겸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좋다 이거 그런 걸로 좋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죠 따라서 삼 번을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다. 자 어디가 틀린 포인트인지를 이해했어야 십삼 번에 답을 삼 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십사 번 갑니다. 이제 십사 십오 번은 두 문 저 두 글 가와 나를 엮어 놓은 문제인데요. 에이 부분 거기 보이시죠. 그난 카니와 사시의 회난 경이 피어 디난 닷 풀어 이우는 닷 온갖 바위 비단된 닷 온 골짜기 구슬된 닷 화궁 솜씨를 측량 키 어려워라 보아 실증 나며 변화를 가라 말까. 사시사철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에 대한 예찬 이거고요 삐는 뭐였는가 하면 다방이 이렇게 참 고마운 현대인들 특히 도외인들에게 고마운 공간이다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모순된 생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이겠어 그다음에. 바쁜 일상에 대한 그리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삐는 그죠. 그다음에. 자연과 인간이 부조화하고 있나요 여기서 에이에서. 여기는 인간에 대한 얘기는 에이 부분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에 대한 얘기 뭐 인간과 자연의 조화 여부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 계절에 따른 그거에 관한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삐도 역시 뭐 이거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죠. 에이는 자연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식 딩동댕 비는 다방이 진행되는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식. 탑 사번째. 둘 다 에이 가든 나든 또 그 부분 부분인 에이와 비는 전부 다 뭐야 예찬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에이 가악을 전체도 에이도 자연에 대한 예찬인 거고 나악을 전체도 그 안에 있는 비도 다방에 대한 예찬인 거고 그지. 에이는 자연에 느낀 자연에서 느낀 생활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 아닌 거죠. 이런 선지들에서는요 확실하게 적절한 거 하나 딱 있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에이하고 비를 놓고선 둘 다 기본적으로 예찬의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비판적 태도 무슨 안타까움. 그지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 자체가 이미 언급하는 거 자체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맞죠. 뭐 부조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죠 다 안 어울리는 거죠 쉽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건 이 에이 비의 짝에서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자 십오 번 갑니다. 요 문제 보기를 잘 봐두세요 제가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앞세트에서 현대시에서의 사 번 문제 보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거는 뭐라고 했죠 기본형 해제형 보기라고 그랬어 근데 이건 뭐죠 심화형 보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유월 모평 그 해설에도 얘기했고 구월 모평 해설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유월 모평의 문학 문자가 주로 보여주던 스타일이에요. 뭔가 깊이 있는 다른 학문과의 인접 학문과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깊은 필터를 주는 거. 구월 모평에. 쪼로록 나왔던 세트들의 그 네 개의 보기는 전부 다 앞에서 봤던 해제형 보기입니다. 이거는 미리 읽을 필요가 없고요 해제형 보기는 미리 읽으면 지문 읽는데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딱 압니까 생긴 게 달라. 보세요 사 번 문제 보기는요. 가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설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건 뭐예요 주체는 공간과 관계를 맞으며 어쩌고 저쩌고 여기 가 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한눈에 봐도 그죠 바로 견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특히 제가 올해 수능 연계 교재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문학 작품에서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랑 계속 문학 공부 함께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건데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데요 이거는 문학에서 문제로 만들기 너무 좋은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의 결과입니다만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연계 교재에서. 특히 소설에서. 공간의 의미. 인물과 공간 사이에 어떤 의미 부여 같은 인물이 공간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어떻게 장소성을 획득하고 어쩌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게 연계 교재 세 번인가가 나왔다고. 그죠. 요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딱 그래서 여기선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인칭의 공간이라는 게 있고 이인칭의 공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삼인칭의 공간이라는 거는 그냥 객관적인 대상.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인칭의 공간이겠죠 그건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유의미한 가치가 부여된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삼인칭의 공간은 나와의 관련성이 높아지면 이인칭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인칭의 공간에서의 체험은 주차에게 삼인칭 공간에서의 체험보다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됐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공간이 의미와 경험 정서와 결합되면 그게 장소성을 획득한다고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보던 그런 인문지리학에서의 내용이 요게 지금. 이인칭의 공간 삼인칭의 공간이라는 얘기로 나오는 거죠. 삼인칭의 공간은 객관적인 거야. 근데 거기에 내 의미가 부여돼 가지고 나한테 특별한 경험이 거기 그 공간과 결부가 되면 그게 인제 이차원의 공간이 된다는 얘기. 이인칭의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선지에서. 그럼 봅시다. 가에서 내 힘 있는 대로 초목 초옥 삼간 지어냈다고 한 것은 주체가 자연을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즉 이인칭의 공간이 된 거죠 왜. 생각해 봐요. 힘 있는 대로 초옥 삼간을 지어냈어 그러면 그게. 여기 자기가 집을 짓기 전에는 그냥 자연이죠 근데 거기가 자기의 생활 거주 공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인칭의 공간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딩동댕. 가에서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해 아니 보아 어이할 꼬라고 한 것은 체험을 통해 자연이 이인칭의 공간이 되었을 때 주체가 그 풍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접 체험해 봐야만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기를 딛고 갈 때. 삼 번 나에서 피로는 자연 거쳐진다고 한 것은 주체가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를 통해 주체에게 다방이 이인칭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짝 과하긴 한데요. 피로가 거쳐져서 그게 특별한 힐링의 공간이 돼 그렇다면 그건 인제. 주체한테 다방이 그냥 객관적인 삼인칭 공간이라기보다 이인칭 공간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번과 삼 번 특히 삼 번은 조금 무리인 것 같긴 합니다만 가능하죠. 확실히 틀린 거 만나기 전까지는. 사번 갑니다 가에서 시비를 못 듣거니라고 한 것과 나에서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라고 한 것은 특정 공간에서 품게 된 내면의 욕구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체가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 되게 말이 길어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시비를 못 듣거니라는 건요 세상에서 속세에서 시비를 가리는 얘기를 여기 훌쩍 떠나와 물 외에 와 있으니까 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나에서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라고 한 것은 다방의 그 흥 멋진 그런 면모를 모른 채로 도해지에 생활을 하는 것 도시 생활하는 것. 경성에 사는 사람이면서 경성 안에 그 다방의 참맛을 몰라 아유 안타까워 이런 얘기거든요. 특정 공간에서 품게 된 내면의 욕구를 밝혔다 이 말 자체가 뭐 이상하죠 그죠. 이게 이거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진술이야 지금 이 좀 전에 이 의미를 얘기했던 것하고 맞죠 그다음에 주체가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자신을 성찰한다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속세의 시비를 들을 수 없다는 것 여기는 이제 속세에서 벗어난 곳이라는 것 그다음에 또. 다방의 맛을 모르고 도시에 사는 것을 거기를 뭐 촌맹이며 전세기 그러니까 십구 세기겠지 십구 세기 사람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답이 사번이에요. 연결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가에서 고인 진락을 제시한 것과 나에서 아닐과 그 맛을 제시한 것은 그런데요. 고인 진락은 이게 뭐였어요. 옛 사람들의 진짜 참된 기쁨이란 것. 그 제시한 것과 나에서 아닐과 그 맛. 아닐과 그 맛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아닐과 그 맛은 저 맨 끝에 말이에요 우리 시험지 오 쪽에 맨 윗줄입니다. 명곡 한 곡조를 듣는 아닐과 그 맛이란. 도예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기쁨이란 말이야. 그럼 그것은 공간이 주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의 삶의 의미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을 드러낸 것. 즉. 요기 메호 마을에 은거하는 것이. 옛 사람들의 참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방에서 안일을 느끼고 그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즉 이인칭의 공간이 되어 버리는 그런 의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맞는 얘기죠. 답이 사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사번 문제나 십삼 번 문제 십오 번 문제 같은 문제들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낯선 지문에서 그걸 제대로 맥락에 기대해서 읽어낼 수 있지 않으면 지금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정답을 고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생각하시고. 요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에서 나머지 뒤에 이제 산문들 세트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